발라드곡 같은 생각으로 좋은 반을 얻고 있는 신혜성이 후속곡 떠나지마의 뮤직비디오 촬영차 지난 12일 사이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룹신화의 멤버인 신혜성은 솔로 앨범 5월 지련의 타이틀곡 같은 생각으로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솔로 데뷔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후속곡 떠나지마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중간 빠르게 곡으로 신혜성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홍종호 감독이 연출한 떠나지마 뮤직비디오는 사이판의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헤어진 연인의 회상 장면 등을 담습니다. 내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혜성은 후속곡 떠나지마는 다음부터 케이블 음악방송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